갑자기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밑에 나가다니 착 그러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좀 살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로예요. 반죽아주자 중이야? 겨울 솜털이거든요. 오랫동안 여기서 서식을 했고 지금도 아마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운신처예요. 아, 이따! 누군가가 애완동물로 키우거나 어느 순간 뽈그를 했거나 아니면 넘겨받은 대체를 집에서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냄새나고 야행성 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쪽 바깥에다가 혹시 장인은 방생했지만 유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지금 매차례에 걸쳐서 더 또 갖다 놔보고 119 구급대가 두 번이나 출동을 했고 그래도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양반들만 오면 그냥 귀시같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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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원래 주인이 돼 ktoś? 아니 주인이 아닌데요. 집사람하고 나오면 이렇게 따라오고 이러더라고 이걸 어디서 올라왔는지 주인이 버렸는지 그래서 그냥 애처로워가지고 먹을 걸 조금씩 주다 보니까 내가 이거 사료를 주는 그 당분이 되나 싶어요. 야생동물이 우리가 이런 인공공간에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옆에 바로 살이니까 저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순서나 이체산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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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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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혀 마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어디에 상처가 이렇게 심하게 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잘 잡았지? 잘 잘 잡았지? 어머 어머 쳐다본다 진짜 우리야 우리야 잘 가? 네 여기까지다 뭐 친구도 만나고 가정도 부르고 하면 좋지 그게 이제 지 원래 모습이니까 еров rallies 힘들어서 그런 게 훌륭해졌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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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